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앨범 회의랑 이제 음악 마무리를 하려고 회사에 갔습니다. 자, 시작해봅시다. 갑자기 마음이 쫄리는데? 항상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스터에서. 야, 이번에 우리 준비 오래 했는데. 진짜 오래 했는데, 나. 역시 이렇게 되네요. 와, 진짜 오래 했는데. 다 보여서 여기서 두 배 정도 두껍게 가고. 진짜 할 줄 아프구나. 더 길게. 그러면 주황 컬러에서 얘는 흰색으로 가는 것 같은데? 바꿔서? 어. 어떤 걸 일일이 할지도 정해야 돼. 그리고 피아노 라이프. 결정이 빠르다. 조금 리얼하게. 그냥 원래 스튜디오에 있는 걸로 치는 듯한 느낌. 사실은 표병자방에서 하는 게 제일. 제일 리얼하게. 제일 리얼하지. 정말 미묘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 좀 다시 녹음하고. 간단하지만 중요한 어떤 수술을 좀 했습니다. 잘하는 거 알고 싶지? 진짜 잘한다. 고맙네. 한 번 다시 해볼게요. 수정을 또 해야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. 호주 탁해 오우 딜리버리 쿠팡맨 오우 딜리버리 쿠팡맨 오우 딜리버리 쿠팡맨 오우 딜리버리 쿠팡맨 광고 들어오겠다, 이거. 이 정도면 들어와야지. 안 들어오면 안 돼, 이거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꽝 꽝 꽝 꽝. 이리 오실 수 있잖아요, 형. 이렇게? 오케이. 마무리? 예스. 수고하셨습니다, 형. 수고하셨습니다, 형. 드디어 완성했어. 유유유유유유유. 저 이제 디테일한 수정들은 저의 두 번째 슬로 앨범 테이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, 좋습니다 아, 진짜